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엄지를 좀 이렇게 들으시고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성도님은 237나라 살릴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이게 좀 이런 표정을 또 하면서 작품이십니다 이렇게 좀 멋있게 한 번 한 번만 더 하고 있어요 성도님은 237나라 살릴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강단 말씀 실천입니다 여러분들 칭찬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칭찬을 우리 서로서로 칭찬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최고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주를 위한 삶이란 말씀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인 갈라디아서는 그 논쟁의 핵심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지만 구약의 의식들을 지켜하고 또 특히 한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는 것도 반대했고요 또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이 권위 있는 사도가 아니라며 계속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이런 말에 속아서 갈라디아서 살았는 교인들이 복음을 놓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간절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은 봤을 때 바울이 어떤 심령으로 이런 편지를 썼을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고요 또 바울은 이렇게 복음만 전하고 제자 세우는 데만 전염을 했는데도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과연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작고 크던 사람을 통해서 온 어려움이든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 통해서 온 어려움이든 육신적인 어려움이든 모든 어려움은요 복음에 대한 능력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능히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문제가 커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완벽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발판 만들 정도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는데 그 문제를 그 문제 때문에 속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발판 삼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더욱 큰 영광을 돌려줄 정도로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오거든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발판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놓치고 있던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을 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위대합니다 이 정도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역하는 다민족 한 명의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시달리는 그런 문제가 오게 됐는데요 저도 뭐 한 번도 이런 부분을 본 적은 없었는데 메시지만 들었죠 그 친구를 보는데 정말로 사람이 눈을 쳐다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정말 사로잡혔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 눈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를 얼굴을 보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친구는 뭔가 내 영혼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을 보면서 내 영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갔는데 손뜻하더라고요 얼굴과 표정과 행동을 보면서 근데 그래 내 영혼을 네가 지금 쳐다보고 있냐 라는 생각도 그래 내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신다 그래서 정말로 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 도와줬습니다 정말로 영화에서 볼지 못한 행동들을 봤고요 영화에서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현실적인 귀신들의 현장이 무엇인지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 자기가 싸우려고 할 때는 몸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려요 하지만 완전히 붙잡혔을 때는 어느 정도냐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요 저한테 다 완전 사로잡았어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하면 또 풀려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때는 제가 손을 잡고 메시지를 해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모든 문제 해결해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증거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계속 믿음에 복음을 주고요 또 싸우다 보면 또 몸이 흔들리고요 그렇게 한 여섯 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밤 아홉시에 가서 근데 제가 제 생각에 아니 이 귀신 왜 안 나가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이 막 해서 머리를 이렇게 야 너 왜 안 나가? 머리를 제가 이렇게 밀면서 나가라고 하면서 머리를 미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나랑 얘기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노래 좀 아세요? 팍 쳐다봐요 저래요 눈을 팍 뜨고 저래 이렇게 쳐다봐요 나랑 얘기 좀 하자니까 그러면서 한국말을 해요 이 친구가 다민족입니다 한국말 못해요 방언을 한국말을 해요 저한테 그만큼 귀신이 귀신같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섯 시간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이 친구가 몸이 어떻게 보면 쫙 풀리고 이렇게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아 지금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는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계속 메시지 해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앞에 찬양도 부르고 있습니다 주일날 두 시간 버스 타고 와요 두 시간 버스 타고 한 번을 안 빠져요 한 번을 안 빠져요 앉아가지고 메시지 드릴 때 한 번을 안 빠집니다 막 아멘 거실일 정도로 아멘을 많이 하는데 아멘 아멘 알았어 그리고 그 정도로 메시지 드리는데 제가 보면서 그래 참 복음 아니면 어떻게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었을까 그렇죠? 저는 한 시간도 한 번도 제 생각에 복음 이 친구가 치유 못 받을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보면서 복음이 반드시 이 친구가 회복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믿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저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발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복음은 모든 문제를 발판 삼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의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발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눈을 여지시냐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답답하기만 했고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모두 그 준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니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복음의 능력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어야지만 내가 주인이 안 됩니다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동기로 어떻게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 함께 끝났다 이 문제 그리스도에서 끝내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절대 주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 주권이 보일 때 전에는 이 문제가 나를 둘러싸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포장돼 있던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로 보였던 그 문제가 포장이 벗겨지고 그 속에 정말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이제는 자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 때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보금의 능력에 대한 답 이것부터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어떻게 이 보금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으로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With Christ 제가 또 미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랑 할 때는 영어도 한 번씩 좀 발음도 본토 발음도 좀 듣고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With Christ 한번 따라해보세요 With Christ With Christ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붙잡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갈라디에서의 핵심 논쟁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믿음은 고백이 뭐겠습니까? 율법의 귤에서 나는 죽었다? 더 이상 나는 율법의 귤에 묶여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바로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네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 그 능력으로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With Christ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이 고백은요 정말로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물어봐야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우리가 다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박 그게 얼마나 대박적인 고백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진짜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그걸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배경을 가졌다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만앙의 왕 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에는 완전히 우리가 삶 저주 속에 묶여있었습니다 With Christ는 무슨 말일까? 그러면 그 삶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다 완전히 박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속에서 어떤 문제도 이길 만한 기쁨을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기쁨을 무엇이 뺏어갑니까? 여러분들 내가 살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이 모습 도대체 무엇이 내 마음을 뺏어갑니까?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떨게 만듭니까? 오늘 말씀 고백 보세요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것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정도 가치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죠 어떤 문제도 이길 만큼의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전에 문제를 주면요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졌습니다 삶저주가 해결되기 전에는요 문제를 던져놓고 운명사주팔자를 던져놓으면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던져주면 우리는 뭐예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단도 참 바보죠 계속 문제 줘요, 맨제 문제를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된 답을 계속 각인시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두려워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눈 한 번 뜨고 믿음의 고백 한 번 하면 그 속에 숨겨진 답, 포장된 그 답이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던져주면 전에는 슬퍼했어요 갈등을 던져주면 전에는 진짜 갈등하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갈등을 던져주면 갱신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위기를 줍니다 그리는 전에는 재앙이 완전 빠졌어요 위기를 주면 전에는 완전 포기했습니다 완전 좌절했습니다 이제는 위기를 주면 어떡합니까? 그 위기 속에서 응답받을 기회를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이만큼 복음의 축복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린다면 이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은 어떤 문제도 능이 이길 만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참참 시달릴 때 복음 모르고 불신 한참 시달릴 때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이렇게 밤 누우려고 자려고 하면은 잠을 못 자요 잠을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빨리 자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겨우겨우 잡니다 뭐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는 방법도 다 찾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한두 시간 자고 눈 시뻘가지고 하루 종일 피곤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복음 깨닫고 제가 치유받고 나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냐 저희도 말했죠? 저는요 3초 안에 잡니다 눈 감고 굿날 장난 아닙니다 진짜 거짓말하는 거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굿날 진짜로 3초 안에 잠듭니다 아마 제 뇌를 한번 공부해 봐야 돼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발판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일에 뉴스에 나오니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 YLC 뉴스에 다민족들 나오면서 그 친구 한 분 나오셨는데 그분 한 분이 저랑 같이 일부 계신 분인데 그 폐암 사기 말기 이제 판정받고 그리고 이제 복음 붙잡고 치유받은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분도 대단해요 이분도 복음 받고 치유받고 그 수원에서부터 오거든요 수원에서부터 버스 타고 거의 한 시간만 두 시간 오는데 한 번을 안 빠져요 진짜 늦은 적도 없어요 그러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치유받고 뭐라고 저한테 고백하냐면 전에는 아파서 울었대요 아파서 기도했고 그래서 울었는데 지금은 복음 때문에 가암사에서 온다고 복음 때문에 가암사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면 치유받은 거예요 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암 때문에 죽고 말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면 뭐였습니까 그래 그리스도로 만족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참된 문제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 이 삶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깊은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셔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도 발판 삼고 그 문제의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으로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다른 암 걸린 우리 담임족 한 명이 있는데 저랑 포럼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치료받으로 들어가면 5일 6일 7일씩 병원에 항암치료받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힘듭니까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막 심심하대요 할 게 없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는 게 빨리 좀 치유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불신한 들은 바로 고쳐줘야 되잖아요 뭐라 그러냐 정상적인 삶을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데나 다닐 수 있고 종인다 가고 재밌는 데 가고 영화 보고 몸이 건강하면 정상적인 것 같냐 그렇지 않다 모든 인간은 비정상이다 정상적인 것은 그리스도로 담내리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정상적인 삶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With Christ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 With Christ의 축복이 또 어떤 축복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축복은요 승리의 신분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새 것이 되었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새 것이 되셨습니다 전에는 사당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성교사로 바뀌셨습니다 악령의 인도받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완벽한 승리의 신분을 신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꾸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그게 바로 With Christ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 나는 승리의 신분을 가진 자다 이 문제, 이 갈등이 그 신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신분을 가진 여러분들 그 원약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With Christ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끝낸 그 곳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내셨어요 그 축복에서 매일매일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잠깐 놓칠 수 있어요 잠깐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신분이 바뀐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신분 바뀐 자로서 그래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감사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섯 가지 확신 속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삼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고백 안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모두가 이러는데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그 순간 승리의 길로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한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With Christ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For Christ For Christ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위해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138 언약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리뽀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하지만 그리스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결국엔 실패 자리에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미래를 위한 것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향해서 그리스도 위에서 For Christ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승리의 그 자리로 인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도 다 버리세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다 버리세요 동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붙잡고 사몬을 축복 매일매일 누리고 계시고요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요 여러분들 어느 날 깨달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 은혜의 자리로 날 또 부르셨을지 항상 매일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질문에 답하기 힘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한 가지 꼭 질문하는 게 미국에 언제 가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저 보면 미국에 언제 가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 사는 게 더 편해요 저도 제가 미국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30년을 살았어요 33년을 살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화도 모두 다 미국 사람이에요 처음 와서 한국에 왔는데 저거 만드는 거 하나가 이렇게 막 전철 타고 하는데 막 툭툭 저를 치는 거예요 부딪히고 다니는 거예요 저를 미국에서 보통 Oh sorry, excuse me 이러잖아요 다 치고 아무튼하게 막 가더라고요 어 저거 봐라? 그래서 다음부터 어 이게 한국 문화구나 나도 똑같이 해야지 어? 빠! 하시니까 날라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냥 문화대로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였는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래요 미국에서 사는 게 편한데 근데 우리가 편한 데 살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는 그것을 위해서 For Christ로 할 때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겨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For Christ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미션으로 지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주신 미션을 지속하시면 돼요 무슨 미션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70제자 살리라는 그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맞다면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정말로 맞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70제자 플랫폼으로 내가 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70제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응답을 달라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다미족들한테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빨리 그러면 70제자 노트 만들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게 맞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노트 만들어서 사람들 이름도 좋고 그 사람들 내가 기도할 사람들에 대한 육신적인 거 영적인 내용도 쭉 적으면서 그 사람에서 정말 사실적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지 구상도 해보고 한번 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70제자 노트 만드세요 여러분들 만들고요 정말로 응답받을 사람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응답의 문을 하나씩 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미족 한 명이 그걸 하면서 아이디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암에서 치유받고 응답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좀 알릴까 그리스도를 알릴까 해서 내가 유튜브 한번 시작해볼까 이 친구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할까 바로 막 1500명 조회수 바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매일 매일 연락이 온대요 어떻게 해서 치유받았냐 어떻게 해서 암 치유받았냐 다 질문이 그거죠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만나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복음 들으면 된다고 메시지 자꾸 보내준 거예요 복음 메시지 전해주고 메시지 링크 그 사람들 전달해주고 연락이 왔대요 필리핀 그 사람이 우리 사람들 좀 모아둘 테니까 우리 메시지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된다고 잡아가지고 날 잡아서 하자고 준비하고 내 믿음 하나는 준비하고 하나님 원하시길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의 문을 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For Christ 위해서 살 때 그야말로 참된 축복의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미션입니까? 70지역 살릴 파수망대 시스템을 여러분들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역지역마다 보고 모일 수 있는 파수망대 시스템을 여러분들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실천할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시작한 게 우리 다민족들이 사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수요예배를 직접 그 집에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다민족들이 일 끝나면 보통 8시 9시거든요 이렇게 현장 예배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근데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요 내가 직접 그들 집으로 가자 그래서 수요일마다 제가 다민족들 집에 가가지고 친구 다 초대해라 내가 올 때 친구들 초대하고 온라인으로 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그 집에서 예배드리고 유튜브 라이브 켜가지고 많은 사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 수요일 집에 가니까 다민족들도 초청하고 자기 집에 목사가 직접 메시지 해주니까 좀 더 개인적인 말씀도 적용적인 메시지를 제가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 다민족들이 막 그 메시지를 막 여기저기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회수 뭐 그냥 한 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가 뭐 수요일배 해가지고 유튜브 랩탑 켜가지고 수요일배 한다고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100명 정도 보겠죠 2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디서 다 본 거야? 여러분들 안 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수요일배 영화 하는데 여러분들 안 봤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다민족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하게 문을 여신다 여러분들이 For Christ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 살 수 있을까? 고민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담의 문을 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0종족, 70나라, 안테나 시스템까지 만들고 우리가 기도 파수큰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위에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요 그리스도 위에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위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위에 사는 사람에게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갈등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더욱 발판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고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복음만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머지까지도 더하셔서 책임지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 보고 한 거 아닌데 뭐 받으려고 한 거 아닌데 그냥 은혜가 감사해서 복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좋아서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한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깊은 속에 각인뿔이 채지되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with Christ, for Christ 마지막 세 번째로 by Christ 자, 마지막 성경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살 거냐 바울은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 것이다 하나의 믿는 그 능력으로 살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결론부터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가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문제가 커고 막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결국엔 내가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향해서 결론을 못 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증거로 받고만 복음에 답을 못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언약 붙잡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내 안에 각인시키는 순간 바이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스 성교원에서 아침마다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가면요 뽀로로를 능갈 대통령처럼 저를 쳐다봐요 아, 패스터 탐 왔다 패스터 탐! 이러면서 막 제 다리 끌어안고 애들 세 명씩 걸어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아침마다 하는 구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할게요 With Christ 우리 랩넌트부터 못하네 다시 한번 With Christ For Christ By Christ Only Christ Jesus is The Christ Answer to All my problems 우리 큰 랩넌트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랩넌트라고 맨날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야, 이거 뭐 영어로 한다고 알아들을까?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With Christ For Christ 쭉 나오는데 제가 그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시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사회 믿음의 고백으로 내 입술의 고백을 할 때요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회 우리 귀으로 듣고 우리 뇌로 듣고요 우리 영혼의 각인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문제가 나왔을 때 하, 메르집니까? 갈등이 올 때 하, 한숨이 나오십니까? 아니요 그럴 때마다 더더욱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By Christ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육체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살 것인가? 나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힘과 능력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배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살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우리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화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여 내가 하나님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바이 크라이스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사는 것이 바로 바이 크라이스트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짧은 세 가지 고백입니다 With Christ, For Christ, By Christ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고백을 하면 나오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Only Christ,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하는데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결론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 위에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론이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With Christ, For Christ, By Christ 이 축복 속에서 나오는 Only Christ 여러분들 천하무적이라고 들어봤죠? 제가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들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닌 것 같아요 막 우리 만화 보면 누가 천하무적이야 우리 내가 믿는 히어로가 천하무적이야 막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 마블 영화 세계관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면 다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히어로가 있는데 근데 이 한 세계관은 묶어버렸어요 전에는 영화들이 따로따로 놀았는데 한 영화에서 다 같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누구 히어로가 더 세고 누가 더 세고 막 이런 논쟁에서 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어떤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낼 때 바로 천하무적의 영적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보고 여러분들을 보면 어떨까요? 천하무적 영적 상태를 보고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를 위한 삶의 축복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With Christ, For Christ, By Christ의 그 참된 믿음의 고백 Only Christ로 결론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많은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